사무라이 클랜에 알아보자 그.. 뭐 사무라이 클랜하고 뭐.. 아니 클랜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 나왔어요 지금 봐봐요 재미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봐야겠다 아 귀엽죠? 이러고들 좋아해요 오케이 내가 좁았는데 또 걸렸네 아 죄송합니다 저 틀고 갈게요 그럼 어떻게 죽이지? 셀터포 2개 확인 안 나와 센터하나? 제 피로는 틀고 아직 없고 가만히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유타 어 이따 어 얘는 좀 쏜다 내려갔어요? 어 제가 잘해 저 사람 잘해 락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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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번 갔을거에요 9번쪽 어 이따 다리 밑에 하나 다리 밑에를? 티슈바오 9번 어 뭐야 이거 시빙 야 끝났어요 티슈바오 그거는 저 사람이 저번이 1.9야 킬듯이 아 그래요? 내가 어제 용병 갔는데 1.9더라고 깜짝 놀랐어 클랜점 킬듯이 1.9야 아 진짜요? Huh 근데 왜 저래요? 아 그 그걸 너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거니? 왜 저러는지?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쟤 아 쟈 아 쟈 아 근데 킬 수 있는데 전체 킬 데이 그대로야 땀은 다 염되는데 어쩔수 없으면 모르 생겼나봐 에이 앞에 다있나본데? 에이 앞에 다있나본데? 에이 앞에 다있나본데? 에이 앞에 다있나본데? 개피개피 저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센터 하나 더 수나 수나 뺀다 다리쪽으로 어 안녕 못잡은 멍청이 삐서린가 에이 에이 야 인생 좀 써야겠다 나이스 삐서 삐서 저 일부에서 갈게요 얘도 너 매의 눈이네 장준호 아 그쵸 그쵸 역시 준호모 너 특기가 특기가 시아냐? 특기 아 다 보입니다 한 번 탓수 수시려 에이 핵이에요 워렉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여러분 형 워렉보다 더 좋은 액스잖아요 엠드렉이라고 기다려 아 유탄도 안돼 수나 다워 얘네 수나 투수나 육수나 낙하 자 7번 하나 들어갔고 어 여깄다 자 낙하 하나 있었어 9번 쪽에 수나여 하나 더 나한테 모를 저기 수나는 들어? 쓰레기? 어 나 들었나 본데 이거 아래요 저 사람 어려워 저기 다 10대더라고 그 한 명만 빼고 다 10대인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우리 우리한테 그런거 아닐 수도 있어 나이스 나이스 유나도 잘해 오 3대형이야? 저쪽도 개피었나 볼래? 저 사람 북에 한 1.2 1.3 음 음 저는 10번 먹으러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 그냥 후방에서 좀 킬 좀 먹을걸? 네 그니까요 타인 자체가 그래 센터 연막 오빠 폭 3개? 7은 7은 안 들어왔어 아직 기다릴게 7 유타 3번이니까 3번 나이스 기다려보게 A 오나 안 오나 B 유지 매일 안와 A 없어 센터 수나 둘이에요 수나 둘 하나 더 6번 쪽 수나 어우 막 도저하겠다 도저하 볼게스 수나 있어요? 6번? 6번 수나 낙하한 거 아니다 낙하 안했어 1P 아아 킬 킬 다가스 잘 개방하시네 먹을 거 싶었는데 못 먹었어 아니 얼씨 먹었으니까 만족합니다 킬 달러도 많네 도저하 볼게스 킬 킬 센터 팩 날라와요? 센터 팩 3개 날라와 아 오케이 7번 바가 저일 때 안 들어와 하나 더 어 어 안 들어와 이것도 7번 바 준호 죽을 거 같아 아깝다 이건 없다 좀 적혀있나? 멘토 버 armour 낙 없다 10번을 지킬게 9번 하더 야 9번 compte 2번 questo A 설득 onde еш 어디에 숨어서 앉아있겠지 열매 3명대장인데 딱까지 와아 가지게 해 찌르네 어이 웰액이라 다 보여요 저 지랄아 그때 지 아.. 미치겠다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 때문이야 안감칠게 브리핑을 할게요 아 진짜 아 미치했다 2층 스나 있어 2층 스나 오오 칠클 아 나 얘 때문에 웃겨서 못하겠다 아 뭐야 이게 그대로 2층 스나 그대로 다운따운 나와라 피절따 그 설빼 하나랑 깜짝아 저 빼 에이 계단 아 여깄다 사무라이클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 여깄다 하나 더 나이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뭐야 마피아 나 KFC 할아버지 인형으로만 뜨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거 봤어요? 아니 그 밑에 짧아요 짤 봐봐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개웃기잖아요 ㅋㅋㅋㅋㅋ 적절한 짤이다 우리 클랜중에 없나? 아 성규님 부르자 진짜 ㅋㅋㅋㅋㅋ 진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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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현이 형이 정답 불러줄까? 창현이 형 누구야? 박차님 박차님 클랜에 지금 들어왔는데 응 브랭스 머스 이탈리아 조즈버스 고범주 제1스푼 칼전 스나이퍼 자프라이 베코 프레이즈 매니저 소소 스페츠나이트 창단 쏘렌 아 맞다 애초에 그 타령원에서 지게 아 지게 되는 것 같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타령원 거야 아 음 아 저번에 사무총장? 뭐하는 거지 대체 여기 재밌게 노네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아 피전파요 아 근데 또 스페츠부로서 매칭이 클랜 모집받는데 선인분담 모집하시더라구요 에에에에에에 흐흐흐 어 선인사람 아니고 대신 음 어차피 우리가 노는데 거의 술로가서 애들이 와봤자 같이 못놀아요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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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